요한에서 2장 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4절 요한에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계시죠 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세요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만물을 붙으신다라고 되어있는 것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되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실 수 있는 이 공기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미세 조정의 원칙이라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와 태양 가운데 중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력 값을 여러분들이 태양한테 부여해준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었어요 각 행성마다 다 이런 중력 값들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미세한 조정 값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마찬가지인데 근데 과학자가 그 미세 조정 값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만 틀어져도 이 땅 가운데 행성들은 다 날라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력의 값이 조금만 그게 어느 정도 틀어지면 다 날라가냐면 그 자를 여러분들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 140억 광년의 자가 있다라고 해봐요 140억 광년 그 광년의 자를 측정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선 하나 있잖아요 선 하나 값 그 정도만 틀어져도 전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다 날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에 이제 핵이 있고 그리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죠 근데 이것이 끌어당긴 어떤 그 값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원자, 중성자, 핵에 부여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조정이 되면서 움직이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 이렇게 살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포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물질이 형성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데 이런 기가 막힌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머리 가운데 세팅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는 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우상순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모든 자들은 다 우상순배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상순배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따가 잠깐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당신의 현연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에스겔이 보고 굉장한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굉장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 가운데 떠나기를 싫어하는 에스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으셔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보내시고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대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식으로 그냥 고개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인생 가운데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 이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왔는데 아무런 어떤 느낌이나 감흥 없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어떤 상태 가운데 이 시간 보내시는 분들보다 안타까우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교회들을 거니시는 예수 그립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 온 우주를 정말 그렇게 미세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준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바를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바를지어다 저주를 받는 제일 큰 저주가 지옥에 가는 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꼭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회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꺼리낌이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꺼리낌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은혜로 그걸 제거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과거의 죄든지 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무슨 죄든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데 단지 죄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죄의 근원을 깨뜨리십니다 이제는 그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삶으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한 사연을 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반지 죄책감 떨쳐내는 식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사해 주심으로 죄가 없는 상태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거룩함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붙드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있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똑같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여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어떤 자들의 현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때 그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어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완전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오늘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여러분 보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성경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지 어떤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요한 1서 2장에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은 좀 성숙되지 아니한 자들인 것이에요 연약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기 요한 1서에 자녀의 세대가 나오고 젊은 어린 영맨 청년이 나오고 그리고 파더 아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3단계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자녀들아 할 때 특별히 어린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린 세대들은 죄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처음 발을 디딜 때 그때 곧바로 슈퍼맨이 된다거나 곧바로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처음 처음 여러분들 발을 디딜 때 가장 필요한 진리가 요한 1서 1장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죄사함의 은혜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죄를 여러분들 혹시 지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 죄를 우선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꼭 믿으시고 죄 가운데 혹시 고했을 때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999번 여러분들 넘어뜨렸던 그 죄 또 졌어요 첫 번째 또 졌다고 했을 때 그때 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밑보시고 위로해서 천번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음란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음란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기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래서 과거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이 기준 토대로 해서 자백을 하시고 주님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지 이 기준을 버리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못 증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지 십자가는 죄사해 주기만 한다 죄책감 떨쳐주기만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가르치는 어떤 교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셨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십자가시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모든 행적들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이셨다 여러분들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의 예수님 마태복음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우수와도 이름이 사실은 예수예요 그리고 호세와도 이름이 사실은 예수예요 그리고 또 학계 스가리아스에 보면 대제사장 여우수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진 것을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상상해서 아 예수님이라 하시는 분 그분은 그냥 옆집 할아버지처럼 선하신 분이실 거야 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의 예수님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돈을 더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회개하는 그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죄사함 받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시면 당신께서 과거에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과거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앞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근데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사랑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당신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게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자꾸 왜 져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자꾸 반복적으로 빠지게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저항력을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갖게 돼요? 사랑함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경유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혹시 빠지셨을 때 죄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자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깨달을 때 죄를 이기지 죄를 이기려고 해서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죄를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애를 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런데 그것이 가장 또 선한 길인 것입니다 가장 오차가 없는 길인 것이고 가장 완벽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경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갖게 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이죠 순교하시기 전에 감옥에서 많은 어떤 고문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비참한 고문을 그렇게 받으시면서 주기철 목사님 설교문 중에 유명한 제목의 설교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을 열애하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문이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하셔서 그 순교를 이루신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견디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처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죄를 자백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우리 요한일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요한일서 2장 2장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토시라 대언자라고 한 단어가 중재자 중보자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 중간에서 중재해 주신다라고 한 사실 그리고 2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에 죄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세상 가운데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죄에 용서 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모든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길 당장의 쾌락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하는 길을 온 세상이 택함으로 이제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기시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2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지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킴 요게 이제 영어로 킵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나왔어요 순종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지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상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란함을 회개하셨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러면 지금 거룩한 상태입니다 음란함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한 1서 1장을 여러분들이 자백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죄가 완전하게 처리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그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 가운데 계속 누구를 미워해요 그리고 학교 가운데 계속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분노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께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자들에 대해서 분노한 가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그 상태가 개명을 지키는 지키는 상태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명을 지킴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명 예수님의 말씀을 개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개명을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설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권면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개명 명령이 많이 나와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여야 한다 반드시 용서 머스트 반드시 용서 이런 식의 말씀의 패턴들이 보금서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가장 높으신 가운데 우리가 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그 권세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권위에 순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악한 어떤 권세자가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어떤 그 사람이 말한 말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권위 가운데 어떤 선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파악이 돼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순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개명이 가장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되고 선한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순정하게 됩니다 이해하면서 순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순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윤례와 전통들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개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개명은 마음의 중심으로 지켜야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중심으로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윤례와 전통들을 만들고 이걸 지키면 이걸 지키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은행에다 막 예치하고 그리고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것을 이것을 지키면 뭐 성경에 기록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의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부복되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돈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먹여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마디 물어보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 때 너희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행 의지 안해도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은행을 의지해야만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진다라고 하는 어떤 목회자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구조 세상 구조를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그 교회 정해진 액수로 걷어들여야만 하는 그래서 그 액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부추기는 어떤 이러한 어떤 교회 구조 시스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조 가운데 헌금을 여러분들이 낼 때 그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성경에서 나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가 세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듯이 그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억지로 무언가 강요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라고 어떤 개명을 주시지만 그 개명을 주시는 가운데 자유함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저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주시니까 딱 이렇게 딱 로봇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의 개명을 로봇처럼 내가 지킬 수 없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굉장한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죄에 대해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이었거든요 그 은혜에만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좋아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무언가 없던 것이 생겨야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말씀이 행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법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너무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신앙에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크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크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크고 이러고 하는데 이때는 기적이 가는 게 정상인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악한 자와 싸우는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이때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공경한 아버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막 행하려고 하면서 아 난 왜 아버지대로 안되지 하면서 절망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막 철근도 들고 막 노가다도 뛰고 막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가 철근을 못 든다고 해서 노가다를 못 뛴다고 해서 막 절망하고 그러면 그 애가 이상한 애인 것입니다 애는 애대로 그냥 기적이 차면서 계속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태 가운데 계속 있으시면 되는데 아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지 성장이 되면 이제 기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똥 오줌을 많이 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똥 오줌을 많이 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스스로 싸면 냄새가 나나 보다 해서 그래서 막 관략권을 조절하게 되려고 애가 힘을 막 이제 쓰고 그리고 부모님 부모님의 또 어떤 건면을 받고 이대로 부모님이 하라는데 왜냐하면 그게 가장 편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손쉽게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자꾸자꾸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절박감 가운데 이 절박감 가운데 가르침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또 하는 데 또 틀리죠 틀리고 틀리고 또 틀리다가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기저귀를 차신 적이 있으셨던 문이신 분들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뗀 적도 있으신 분들이신 것입니다 다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시간 어떤 주어진 시간 가운데 과정을 겪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청년도 이제 나이가 들면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비의 역할도 이제 감당하게 되는 자로 성숙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청년인데 아비인 척 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자들은 청년의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비의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아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인간이 살아가는데 시간 가운데 어떤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성장이 되어지려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애가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여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수준으로까지 예수님으로까지 닮아가라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나아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온전함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려면 공급이 계속 되어줘야 되는데 밥을 먹으셔야 돼요 밥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밥으로 여기시고 계속 말씀을 접하시면서 좀 뭔가 내가 의심이 되고 뭔가 헷갈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말씀을 정확하게 믿게 될 때 죄가 끊어집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음란을 어떻게 끊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정확하게 끊겨요 음욕을 품고 여자로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그 다음 부분에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이 눈이 뽑힐 만한 죄라고 딱 진짜로 믿어질 때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 야 이거 지옥 가겠구나 이거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고 실제로 믿어질 때 그때 죄가 끊어지지 그 기준이 안 믿어지면 계속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떠나서 살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들이 요새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진짜로 막 애를 너무 폭력적으로 대해서 잠깐 이제 집을 떠나 있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은 부모님은 선하신데 자기가 악함으로 그 죄를 좋아함으로 떠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창녀 문화가 있는 창녀촌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창녀로 많은 어떤 젊은 애들이 가출한 애들이 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을 떠난 애들이 그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신문으로 봤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을 떠난 애들이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 그런 문화에 이미 물들여져 있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어떤 그런 죄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창녀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 때문에 그런데 많은 자들이 많은 자들이 창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몸을 팔고 돈을 버는 자들인 것이거든요 이 몸을 팔고 돈을 버는 자들 어떤 바리세인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아 저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 아니십니다 바리세인이 예수님 비하할 때 한 말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 개명을 지켜야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친구지 제자가 아닌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뭐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온 것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들이었다 이런 내용은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 발을 씻겼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창녀의 죄다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녀들은 회개하면 그 일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떠나는 애들 중에 가출하는 애들 중에 실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출하는 애들도 있고 자기가 악해서 가출하는 애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가 악해서 가출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잘못된 친구들한테 엮여져서 그 친구들의 문화가 좋은 곳이라 죄를 사랑하게 되는 곳이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조그만 약점 아주 큰 약점이 아니에요 조그만 약점 가지고 막 부모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 어르신은 다 아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페이버 안에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 청소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래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이 가운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보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성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일어나는 상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키라고 하신 그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2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게 되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5절 같이 보실래요 요한 1서 2장 5절 계속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데 이제 6절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그것도 행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아주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척감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들 사이에 예수님들 믿으려고 하면 굉장히 배척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워함의 어떤 상황을 알매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담담히 그런 어떤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생기게 돼서 어떤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 과정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 없이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 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공급받게 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명자는 어찌하여 고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느냐 왜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관여해 주십니다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티면서 어떤 압박감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돌파해냅니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가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은 뭘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삼키고자 하는 어떤 악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여기 악한 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 악한 자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요한 1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에스겔에서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는 이라 예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그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 TV를 꺼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그때만 딱 필요할 때만 딱 사용하고 딱 꺼버리시고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 검색어에 걸려있는 대로 계속 클릭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으로 인터넷을 활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내 삶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언가 잘못된 어떤 흐름을 이야기한 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우상단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뭔가 바쁘고 자꾸 이게 주위에 산만하고 접촉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면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 성숙한 자들은 단순하게 삽니다 뭔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마라톤을 하려면 복장을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장거리 달리기를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묶여있는 묶임 가운데 여러가지 어떤 환경적인 묶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을 만한 때 끊으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간 가운데 그냥 맥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다 잡아내셔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할 만한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다음날에 하셔야지 이 시간을 또 지나가버리시면 그 삶 정리될 수 있는 어떤 기회 타이밍을 놓쳐버리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서 20년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타이밍 놓침으로 인해서 30, 40년 어떤 시간을 그냥 보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 계속 지나가서 여러분들 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정확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와는데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욕은 뭐예요 욕심 욕심은 점점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뭐를 하나 이렇게 행했으면 뭔가 육신으로 뭔가 원함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더 이루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선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욕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을 안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자기 자신을 드리는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쓰는 거고 그렇게 작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는 이러한 삶 육신의 정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굉장히 요즘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TV나 인터넷에 자극적인 것을 쉽게 쉽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그런 자극적인 것들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욕심을 이루게 하는 접촉점들이 이 땅 가운데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눈에 어떤 정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 러스트 오브 아이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계속 빠져드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눈으로 홀려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하는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말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어떤 찬양을 계속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이란 단어가 프라이드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자부심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거 조금만 뭐 나 때문에 됐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 속초에 산불 났잖아요 산불 났는데 어떤 뉴스가 막 나오냐면 이낙연 총리가 그 메모를 많이 했다더라 그래서 메모장을 다 공개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긴 것이요 기자들 모아놓고 나 이렇게 메모했어 이러면서 그 메모를 딱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메모하는 거 참 이거 좋은 습관이지 않아? 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메모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좌파 좌파 애들이 막 뭐라고 엄청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근데 메모했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초 산불 났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인 것이거든요 주한미군이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막 뿌리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 가운데 그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한미군은 자랑을 안 해요 자랑 안 우리가 뭐 이거 했노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생명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가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게 자랑하는 태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뽐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언가 나타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곳에 집중하시는 염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뽐내는 건 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뽐내므로 상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근데 정말 진실된 가치를 위해서 그냥 뽐내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금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없는 상금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그 압박감 가운데서도 돌파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잠깐 나눠본 것입니다 요한 1서 하나님과 인카운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말씀 잠깐 같이 보실래요 에스겔서 말씀 오늘 에스겔서 차근차근 우리 말씀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교회에서 구약성경 설교가 되어질 때 에스겔서 설교는 거의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어떤 구절이 제일 많이 설교되어졌는가 어떤 분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설교되어지는 부분이 2사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 40장부터 희망 희망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39장까지는 심판이고 40장까지는 희망인데 그 40장부터 제일 많이 설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은 이건 심판 고문이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말씀도 심판 고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 구원의 말씀도 몇 장이 있지만 그거 그 몇 장 설교하는 것보다 2사에서 많은 어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기 원하셨던 설교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 중요합니다 에스겔 말씀 제대로 여러분들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연구를 못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확실한 주제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인 어떤 시간 순서로 볼 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과거로 갔다 과거로 갔다 더 과거로 갔다 이렇게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그 시간 순서대로 딱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의 심판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 바벨론 성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열방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중에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결국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심판 선포가 중요한 것이에요 심판 선포를 할 때 심판 선포 가운데 많은 자들이 그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스겔을 많은 자들이 배척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이 하나님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 그또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의 권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감격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졌어요 사명과 관련되어 졌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는 그 통로가 예배인 것인데 예수게르는 예배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죠 열린 하늘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단지 요한기시록에 기록된 예수게에서에 기록된 문자로 그냥 이해하는 식으로 상상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실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이루어질 때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완수하는 삶 살 수 있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임재도 없으시면 하나님과의 대면도 없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힘들다라고 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하고 그냥 시간은 지나가면서 끝날 것입니다 확실한 엔카운터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된 것이에요 에스겔이 에스겔이 뭘 봤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실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같이 우리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여러분도 이 모습 이 영광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 시작 서른째 넷째 날 초다세 내가 그발강가 사라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 이 말씀 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셔야 돼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발강가 바벨론 있는 데 있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여기 이제 수레가 또 막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구조 가운데 지금 에스겔은 지금 성전 가운데 없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우와 긴 왕이 사라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1차 포로 1차 바벨론 유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유수가 3차로 나뉘어지는 것이거든요 1차 2차 3차 근데 1차 때 맨 처음에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인물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고통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쟁을 겪은 거예요 어떤 아픔을 겪은 거예요 우리 선조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정말 죽어가고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이 있는데 이 행복한 터전 가운데 억지로 끌려남당한 어떤 이런 아픔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포로로 끌려간 어떤 상태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1장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특별히 임하다 라고 하는 임하다 있으니라 이것이 있다 존재하다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인 것이예요 히브리서에도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는 뭐예요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가 갑자기 하느님의 이상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특별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 아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폭풍이 북쪽에서부터 큰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이죠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어떤 번개가 치는 모습 그리고 빛이 사방에 비치는 모습을 그리고 그 그 불이 불이 화염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주위 불과 같이 뭔가 화염처럼 타오르면서 폭풍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떤 단쇠 쇠인데 아주 깨끗한 쇠인 것입니다 뭐 불순물이 없는 것만 같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어떤 단쇠 같은 것이 그 가운데 보이는데 5절 같이 보실래요 1장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존재가 보이는 것인데 이게 이제 living creator 살아있는 어떤 물체라고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뜻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살아있는 피조물인데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신비한 존재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얼굴이 몇 개에요 1장 6절 시작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몇 개에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날개가 몇 개 있어요 네 네 날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 이 존재 그리고 1장 7절 시작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렌 구리가 네 다리가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곱고 그 이게 송아지 송아지 다리같이 이렇게 다리 이 송아지 다리는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룹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가장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수행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직급의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섬기는 이 존재를 이 그룹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 다리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송아지 송아지 발바닥 같은 발바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송아지 하면은 굳은 일도 다 해내는 것입니다 그 그 발바닥에 발바닥에 어 발바닥이 송아지 같다 하면 이 발바닥이 사람 발바닥 같지 않고 이렇게 그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예 굽이라 그러죠 굽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떤 그 땅이 제대로 잘 읽어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을 그 송아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하느께서 인도하셔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께서 1장 1장 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예 여기에 이제 거기 날개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예 손은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재는 하느님을 섬기는 존재인 것이고 예 그리고 얼굴과 날개 1장 9절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날개가 연하여졌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 날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 날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식으로 그렇게 있고 그리고 곧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행하시는 염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존재가 그렇게 곧게 행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얼굴이 첫 번째 뭐예요? 사람 또 사자 그리고 소 그리고 독수리 각 생물이니깐 각 생물과 각 생물과 각 생물과 각 생물과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어떤 그 존재들 그 피조물들이 그 얼굴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개를 펴서 둘씩 서로 연하고 둘은 몸을 날개 둘이 있는데 이것은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이 천사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시냐면 1장 12절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는 존재 준비되어진 존재를 영이 움직이십니다 이 영 루아크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의 어떤 흐름 가운데 그대로 곧게 움직이는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 1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숯불과 횃불 모양 같습니다 이게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어떤 불덩어리의 이런 존재 이런 존재를 보고 그런데 이 생물들이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1장 14절 시작 그 생물은 번개 모양 같이 번쩍하면서 움직이고 하는 것입니다 번쩍하면서 움직이고 번쩍하면서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 이 천사를 또 무엇이 움직이냐면 1장 15절 시작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땅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바퀴가 그 생물들 내 얼굴을 따라 있는 것입니다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바퀴는 이동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 그것을 에스겔이 본 것이죠 그리고 17절 시작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바로 어쨌든 뭔가 목표가 주어졌으면 곧바로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취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바퀴에도 눈이 가득하고 이 천사들 이 그룹 존재들에게도 눈이 가득한 것입니다 눈이 가득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디든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이 봤던 이 하나님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워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생물의 영이 어디 있어요? 바퀴 가운데 바퀴 가운데 영이 있어서 생물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천사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것이 성령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 성령님께서 여기 충만하시면 성령님께서 여기 계시면 천사들이 자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2절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 두려운데 그들 머리 위에 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 위에 궁창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공간에 뭐가 있어요?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 두려운데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23절 시작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는데 24절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생물이 움직입니다 영을 쫓아서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어떤 분들은 많은 물소리를 파도 소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도 소리가 샤악 하면서 막 나고 뭔가 어떤 군대 소리가 나고 웅장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음성이 날 때 이 위에 궁창에서 여기서 음성이 나는 것이죠 어떤 소리가 늘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가만히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내렸더라 그리고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어떤 왕의 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좌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인자 같은 이가 앉아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7절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세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안에 모양도 불 같고 사방으로 불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불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불덩어리를 의자에 어떤 인자 같은 이가 앉아계신데 여기 이제 불덩어리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방으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우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하시니 이의 음성어들 할렐루야 에스겔이 이것을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예배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경험하면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단지 그냥 어떤 문장으로 어떤 내용으로 딱딱 그냥 머리 가운데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제 살아있는 인격을 보면서 듣고 있는 것이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인 바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지 다른 어떤 뭔가 탁상공론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에스겔이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 이 만남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보실래요? 에스겔에서 2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래 인자 한번 따라해보실 수 있 인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 것이에요 son of man 이게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란 뜻인 것이에요 벤 아담 루 벤 하면 루 벤 벤이 아들이란 뜻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 하면 사람이란 뜻인 것이에요 아담이 아담이란 뜻도 되고 사람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 나오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벤 아담 이거는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예수님 보고 인자라고 나오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하시는데 인자라는 뜻은 연약한 인간이란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에스겔은 인자라고 이제 칭한 바를 때 인간의 유약함 연약함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인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연약할지라도 사람의 아들일지라도 이 거룩함 가운데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가운데 일어서라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켜서 2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정확하게 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쏙 들어온 거예요 에스겔 가운데 어떨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혁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러 결국에는 심판 내용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배반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예 처음부터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연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배반한 백성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에스겔한테 함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오늘이 어떤 날이 아까 그 바벨론이 1차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대국한테 고난당하는 상황 어떤 악한 자들한테 굉장히 핍박받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점점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데 위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노들이 회개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르렀다 이 자손이 선포를 해도 안 듣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 하시다 알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다 이건 너가 말을 해도 절대로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들어도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도 이야기해놔야 나중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 그 선자의 말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자의 말이 진짜였으면 이 선자가 나중에 한 예언까지도 우리가 믿어야겠다 라고 남은 자들이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들어 먹죠 좌파의 어떤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안 들어 먹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를 봐도 다 지금 쇠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안 듣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안 듣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수준까지 이제 되면 이제 정권의 눈치 보고 어떤 우리나라 법 구조의 법관들한테 눈치 보는 어떠한 요러한 요러한 어떤 흐름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뭔가 목을 걸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있어야 정말 진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정치 구조에 엮여져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단체 가운데 묶임이 돼서 관객 가운데 묶임이 돼서 제대로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정입니다 정 어떤 목회자들끼리 정이 들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이 막 잘못을 행하는 가운데 이거를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던가 이렇게 권면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정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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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랑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제가 친해지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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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상황을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고 막 그냥 외치면 제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건 그리고 제가 알면서 또 어떤 분 막 설교하는데 표적설교 한다고 그거 알고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근데 또 어떤 성숙하신 분은 또 그래요 막 상담하기 원한다고 그랬는데 아 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는 게 좋지 막 그런 식으로 권면해 드렸는데 근데 상담 그래도 하시겠대요 아 근데 혹시 말씀 때 제가 혹시 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말씀 때 다 얘기하래요 다 얘기하래요 다 얘기하래요 그러면서 상담하겠다 뭐 하시는데 아무튼 근데 말씀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해도 많이는 안 나왔는데 근데 위에 주려고 자꾸 하다 보는 어떤 남을 높여주려고 하다가 정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시지 못해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못해주려고 하진 않는 것입니다 잘해주려고 하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친해지게 되면 너무 친해지게 되면 그 특별히 평신도가 목회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걸 버리고 무릎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해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고 목회자가 가장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돈 버는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돈 되는 것에 목숨 안 걸고 무릎 꿇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냐 이거예요 무릎 꿇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분 보기에는 게을러 보이실 수가 있어요 아 차라리 택시기사라도 하고 일도 하면서 그렇게 돈도 벌고 뭐 하지 제가 그럴 때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택시기사는 아니지만 어머님 가게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돈을 취하고 제가 그 취한 거 가지고 월세 다 내고 그렇게 운영한 적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거를 끊게 되어줬을 때 제가 그 어떤 의존성을 끊게 되어줬을 때 하느님이 완전하게 공급해 주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크게 공급해 주신 공급하심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요것이 경험이 되어줘야 진짜 하느님의 말씀 순수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처럼 제가 좀 약간 버벅거릴 수도 있고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버벅거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내면 돈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 무릎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이 안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묶임 이 정치적인 묶임이란 게 다 자기 이득 따지는 식으로 내서 묶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김정은이 오면 환영해야 된대요 어떤 목사님 김정은이 오면 환영해야 된대요 예? 김정은이 태양신 신이라고 그 저번주에 정관순 선생님 이야기하셨죠 태양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과 태양신을 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기쁨조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매매하듯이 그렇게 인신매매하듯이 그렇게 취하는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납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이 얘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 집으로 근데 억지로 납치하잖아요 그 납치한 놈은 죽여버리라고 돼 있어요 납치범은 죽여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이 기독교는 노예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기독 성경에 노예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수많은 노예들이 핍박받고 억울함 당했지 않느냐 노예 노예제가 여기 왜 있느냐 하는데 성경에서는 미국의 그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억지로 막 그들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그런 노예제도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억지로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활용을 하면 그 놈을 죽여버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거를 율법대로 잘 모르는 것이라 그리고 성경에 종과 상전의 관계가 바울서신서까지 나오죠 종과 상전 한번 따라해보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노예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피고용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고용자는 고용하는 자는 피고용자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집 다 공급하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액수를 그 사람한테 다 일마다 매일 밀리지 않고 공급하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밀리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대로 여러분들 행하시면 굉장히 선합니다 7년 동안 종을 들이라고 돼 있는 것이거든요 종은 왜 그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안이 망한 것이라 그 집이 없고 땅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집으로 와서 종살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닌 우리 집 아버지가 아닌데 남의 집 아버지를 섬기는 그래야만 이제 우리 망한 가정이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팔리는 것입니다 팔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인이 종을 받아들일 때 7년 쓸 작정으로 받아들이라고 돼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7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7년째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너 더 일을 할래 너 더 일을 할래 근데 얘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면 그 그 7년째 되면 그 종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인이 억지로 50년째 까지 너 무조건 일해야 돼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종이 원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죽을 때까지 이제 섬기라고 되는 것이죠 평생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생직장 평생직장 여러분들 구하기 원하십니까 평생직장은 좋은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주인이 좋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챙겨주는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 선한 주인 밑에서 내 가족까지도 다 잘 살 수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평생직장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평생직장을 들어가든지 근데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업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째 되면 퇴직금을 많이 받아서 퇴직금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퇴직금을 안 주면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퇴직금을 언제 줘요? 7년째 주는 거예요 7년째 7년째 근데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안 하고 탱가탱가 논다 그러면 종 자를 수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 실력 7년이면 충분하다고 내는 것입니다 어떤 기억 가운데 가더라도 7년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재능 가지고 독립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 대해서 구약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도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일으켰다 그러면 거기에 온 인력을 가정 온 인력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게 종살인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아버지예요 가서 일하는 걸 종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남의 자식이 와가지고 남의 어떤 사람 남의 가정의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라 아주 선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하나님의 만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이 임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6절 시작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어떤 배척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 묶임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거든요 에스겔 보고 너는 거짓말이야 이야기해도 에스겔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서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실되게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묶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만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폐역하지 말고 세 번째 입을 벌리고 네 번째 주는 것을 먹으라 네 가지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폐역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폐역한 백성에게 폐역하다라고 선포하려면 자신은 폐역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같이 보실래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의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여러분들 원래 두루마리는 안에만 글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의 안팎에 어디를 이 책이 어디를 보는지 다 뭐예요 다 재앙이고 애곡이고 애가예요 완전히 하느님의 심판이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완전히 꽉 찬 겁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이런 완전히 꽉 찬 하느님의 심판 가운데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죠 그리고 3장 2절 3절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을 때 3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그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어떤 비슷한 현상을 요안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요한이 이것을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그 쓰다고 그러는 것이 입에는 단데 쑥 쑥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의 말씀도 잘 받으실 수 있어야 선자 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좋은 말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 받는 심판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든지 그 백성 가운데 이제 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장 17절 우리 같이 보실래요 3장 17절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족 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파수꾼 불침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수꾼 위병소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수꾼 경계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 근무하는데 저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저 적군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적군이 안 쳐들어온다고 이야기하면 그 군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 때문에 그 군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보초 잘못 쓴 것 때문에 다 죽는 것이거든요 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야 저 원수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 이런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깨우치라 그래서 13장 18절 시작 깨우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우치려고 에스겔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워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깨워지게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깨우침받지 못한 사람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 긴급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받아들이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받아들이는 것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책임으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 증거하는데 어떤 분들은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열매가 안 나타나고 그것이 온통 목회자 책임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공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지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 갈 가능성이 진짜 있다라고 하고 그 지옥이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어떤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지 지금 한번 생각을 이게 정말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0.0001% 100% 믿는 게 믿음인데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진짜로 이 말씀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인 것이라 이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실제 믿는다라고 하면서 변화가 안되면 그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는 믿는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이 여러분들이 삶이 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깨우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아니하면 너가 죽는다 피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깨우치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악인이든지 반드시 망하기 전에 경고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갑자기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경고를 하신 다음에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집안에서도 아이들 아이들 가운데 어떤 어떤 재앙이 다가온다라고 할 때 반드시 부모님들한테 싸인이 오는 거예요 애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 자녀의 세대 가운데 부모의 세대가 애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린 세대가 그걸 받지 않아요 경고를 몇 번씩 했는데 애야 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다 그때 놓쳐버리면 끝장이다 끝장이다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어버렸어 안 믿어버렸어 영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나중에야 깨닫고 아주 극심하게 극심하게 후회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애야 공부해야 된다 게임하면 안 된다 애야 다른 거에 빠지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지금 부모님이 먹여주는 대로 지금 먹여줘서 그렇지 이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내가 하는 말 꼭 들어야 된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줘야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애를 보면은 애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답답한 것이죠 답답함이 또 아이들한테도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아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답답해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 세대 가운데 무작정 칭찬해 주는 어떤 그런 문화가 만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이를 때리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때리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애를 때리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분나는 대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나는 대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어린애 저는 애들 우리 교회 애들 안 때립니다 부모님한테 맡기지 근데 부모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애를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애가 절대로 안 받고 애가 고지능이에요 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아요 여러 가지로 안 때리면은 안 때리면 안 그러니까 때린다 때리는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때리려고 그랬는데 막 그때 갑자기 자기 죽을 걸 알고 막 베레벨 베레벨 귀여움을 막 다 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못한 걸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때리라고 돼 있어요 잠원에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어떤 부모님이 때리면 고소하라고 막 가르칩니다 애 인권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애 고소하고 부모님 감옥에 넣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저는 옛날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르신분들이 애랑 같이 마트 들어가는데 애가 막 꼬장 부려요 사줘 사줘 이러면서 저거 사줘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애가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 어떤 마트에서 끌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애가 안 나와요 여기 장난감이 많으니까 좋대요 그리고 끝까지 안 나오면서 막 꼬장 부리면서 에에에에 막 이러면서 할 때 그럴 때 그럴 때 걔한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장면 많이 봤다니까요 야! 막 이러면서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요새는 애한테 쩔쩔매 막 눈치 보면서 애한테 쩔쩔매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옆에 있으면 있으면 야! 탁 하고 그러면 감옥 갈 감옥 갈 인간으로 보는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요새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른 공경할 줄 하나도 몰라요 성경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경하죠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어르신은 공경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은 높이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근데 어르신이고 뭐고 다 인권이다 어른 인권은 없습니까? 애들 인권만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한 톨을 위해서 한 번도 땀 흘려서 일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아이들한테 야 고소해 부모 고소해 부모가 이랬지 저랬지 고소해 쌀 한 톨도 애한테 준 적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애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인권 은은하면서 고소해 이러면서 표받기 원하는 거예요 표받기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켜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표받기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부하고 부모님 공경을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책임 안 져줍니다 한 번 부모님 공경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베레베 품파가 다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정치인들이 책임 안 져주는 거죠 고소한 다음에는 책임 안 져줘요 그러니까 뉴스 뉴스 진짜 보지 마세요 아 난 진짜 난 화가 나요 제가 오늘 제가 파마했지 않습니까 파마했는데 그 미장원에 그 남자 미장원 계세요 크리천 그 미장원에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적어놨어요 대단하시다 이래가지고 그 미장원에 항상 가요 근데 거기 뉴스가 YTN에서 계속 나오는데 무슨 불타는 해가 있대요 뭐예요 버닝썬 불타는 해 해가 타 번 번 뭐예요 타버린다 근데 그게 계속 나오는데 아주 음란해 그거 그 내용이 아주 음란한데 저 서울대 나온 앵커 입에서 저 음란한 내용이 그것도 한 시간 동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성에 관련된 것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더러운 것만 무슨 카톡방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 무슨 영상이 떠다니고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지네들끼리 그냥 판결하고 끝내버리지 이거 자꾸 이거를 이거를 지금 몇 달 동안 이야기하죠 몇 달 동안 이거 왜 그래요 이슈화 시키기 좋은 거리라서 그래요 그 윗선의 정치인들이 누구 한 명 반 죽여놓고 자기들 잘되게 원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YT는 연합뉴스 보니까 뭐 선생님이 뭐 어떤 아이랑 동침을 했다라고 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뉴스에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육상 근데 이런 게 이런 거만 계속 나와요 계속 계속 나와요 더러워 더러워가지고 못 보겠어요 KBS 수신 거부운동 했어요 KBS 수신 거부운동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들이 기획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볼 필요 있어 없어요 근데 그거 세금으로 다 운영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돈 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프로 만들어가지고 난 저런 거 원하지 않는데 우리 세금 받아 먹고 지네 마음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애들 세뇌시켜놓고 예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애들이 커넥팅이 안 되면 왕따당하는 어떤 분위기로 다 만들어 놓는 식으로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애를 잡았는데 요즘엔 잡지도 못해요 잡지도 못해요 애를 때리라고 돼 있어요 성경 그래야 애가 잡힌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데 화가 난다라고 해서 때리면 안되고 한번 또 따라해보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난다라고 해서 애들 막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공의대로 어떤 기준대로 너 이거 잘못했지? 잘못했지? 그럼 너 이거 안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또 건물이 건물이 하나가 성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문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안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도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됩니다 남자한테는 성욕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어떤 뉴스에 어떤 사장이랑 비서랑 막 바람났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런 게 막 나오는 것입니다 둘이 한 공간에 그렇게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사람이면 성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자랑 오랫동안 같이 한 공간에 계속해서 순정적으로 여자가 반응하는 가운데 같이 있잖아요 그럼 성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랑 가까이 하면 안되는 것이라 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거리를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늑대인 걸 모르죠 남자 그냥 남자는 여자랑 둘이 있으면 다 늑대 됩니다 둘이 한 공간에 둘이 같이 오래 있으면 다 늑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늑대가 아닌 남자는 늑대가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랑 둘이 한 공간에 오래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절대 안해요 요새 요새 TV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영화 보면은 다 음란한 장면 다 껴있죠 남녀 뽀뽀하는 장면 키스한 장면 다 껴있죠 다 껴있죠 우리 어린 세대 제가 건면해 드린 게 건면해 드린 게 나는 한번 따라해봐 나는 첫사랑이랑 뽀뽀한다 아멘 첫사랑이랑 뽀뽀한 제일 큰 축복이에요 자꾸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 마냥 여자들한테 이렇게 드라마가 세뇌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이용해 먹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자는 한번 몸을 주잖아요 그럼 극심한 상처 가운데 굉장히 방황하게 됩니다 굉장히 방황하게 됩니다 여자는 의존하게 돼 있어요 남자를 의존하게 돼 성경에 그 첩제도가 나오는 것이죠 첩제도가 나오는 것 남자가 한 명의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두 개를 그거를 예수님은 가늠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가늠하는 거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그렇게 되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가늠하는 것이다 했을지라도 그렇게 어떻게 엮여지게 될 상황이면 그 여자에 대해서 챙겨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자는 의존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여자를 한번 취하고 나서 보면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자기의 능력대로 챙겨주면 뭐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전심으로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남자한테만 몸을 주는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명의 남자한테만 몸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 요새 많은 드라마 가운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사귀어보고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겨보 한 번 이제 사귀잖아요 한 번 사겨보고 또 결혼하고 사겨보고 또 결혼하고 하잖아요 그럼 결혼한 다음에도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아이들 이렇게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떤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인지 가족끼리 살펴보시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가정 안에서 결혼하시는 결혼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기준이 세우지 않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하고 이혼하면 또 행복하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뭐 이혼하면 자유한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제 이혼당하게 될 때 이혼하게 될 때 그 혼자 짊어져야 되는 그 재정적인 엄청난 그 십자가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쉽게 결정한 것이 결코 그게 쉬울만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큰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사연을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혼할 때 처음에 이제 잘하셔야 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결혼 혹시 결혼하게 된다거나 할 때 이제 첫사랑끼리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여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사귄 다음에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 저는 우리 모든 어린애들한테 이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부터 구별시켜놓고 구별시켜놓고 첫사랑이랑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키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렇게 교육시키실 수 있으신 분들 교육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자들은 살게 되고 어떤 자들은 죽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죽는 그 이유는 스스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1절 같이 보실래요 3장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살리니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예 보존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깨우침 받는 사람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다가 여러가지 일들을 겪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에스겔서 8장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죄악들이 행해졌는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8장 8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세같은 이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어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아주 이 예루살렘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회자들과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죄악에 대해서 아주 말갛게 다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우상순배하는 장면 성전 안에서 우상순배하는 장면을 아주 말갛게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 8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실래요 8장 3절 시작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느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북향안문에 이르시니 거기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예 우상이 있는 예루살렘 안뜰 북향안문 성전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요 성전 안에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만몬신순배가 있는 거예요 말세 우상순배는 다 돈순배라 그랬죠 돈순배 교회 안에 3천만원 내가 장로집본 주고 5천만원 내가 장로집본 주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을 저 사첩자들한테 맡기는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놓으면 그 은행이 제2금융 제3금융 제4금융 남한테 주는 것이죠 그럼 그 사첩자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헌금이 사첩자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거짓들한테 나눠준다거나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낫지 그 돈 차라리 가난한 목회자들한테 성교사님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그거를 계속 돈 불리기 돈 불리기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예치하면서 은행 관련된 장로님들 장로님들을 당회에 세우고 당회 장로로 세우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랑 회의하는 식으로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건축 융자받는 어떤 루트를 다 헌금이에요 다 헌금 빚져서 헌금 이렇게 운영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헌금이 이렇게 예치되어진 정도면 이 정도 융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융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흩어버리고 융자 안 받고 예배당 안 지을 생각은 못해요 그리고 장로님들 의지 못 안 하고자 하는 생각을 못해요 장로님들 수많은 헌금을 내는 가운데 그 장로를 세웠거든요 장로님들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서 장로님에 대한 의존성을 끊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이런 어떤 죄악들 가운데 우상순배 가운데 빠져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 말세의 마지막 우상은 돈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돈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돈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가운데 의가 상할 때가 가끔씩 있으실 때가 거의 돈 문제일 겁니다 아마 거의 99% 돈 문제일 거예요 돈 문제일 거예요 돈 문제일 거예요 돈 문제 가운데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의가 상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챙겨주실 수 있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돈 문제 때문에 막 고소한대요 부모님 유산상속하는데 땅을 나눠주는데 아 이만큼 나눠준다라고 했는데 부모님 유언이 분명히 이만큼 너가 갖고 이만큼 너가 갖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나한테 이거 준 건데 내가 이거 부모님 명 어길 수 없어 해서 이게 딱 간직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 뺏으려고 법원에 고소하는데 형제끼리 그 지옥 갑니다 형제끼리 고소하면 지옥 갑니다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주 가운데 엎깁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장노님들 당회 운영하면서 막 헌금에 대해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아 이 헌금은 이렇게 써야 돼 이 헌금은 이렇게 이 헌금은 이런 이런 교회 모델링으로 이 구조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져야 돼 아니 이 헌금은 저런 구조 교회 리모델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막 싸우죠 서로 서로 막 싸우죠 그리고 고소까지 한대요 그럼 교회에 헌금이 1조가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데 1조가 쌓여있어요 1조가 어떤 교회에 매덕이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하는데 그 지옥가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뭘 배우겠어요 세신자 관리 코스 때는 잘해주고 왜냐하면 교회 숫자가 불어나면 헌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 세신자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교회 안에 깊은 것들을 알게 되면 될수록 시험거리가 많은 것이라 그럼 시험거리가 많아질 때 아 원래 교회는 세상 똑같은 거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교회도 세상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뭐 세상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구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 돈 돈 관련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관리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도 헌금 거두셨거든요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역하는데 그거 도와줬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헌금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가룬유다 통해서 나누라고 하셨어요 가룬유다가 나눠주려고 이제 나가는 것 같이 제자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룬유다가 이미 그 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었겠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가룬유다의 가난자들 나눠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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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했었겠죠 예 최소한의 생계비 빼고 나머지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월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 저는 이 나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세교회 근데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월세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흩어뿌리면서 끝까지 월세교회 유지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난한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짜 뭔가 더 취하실 수 있는데 월세에서 하셔 그런 분들이 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평생 월세 인생 근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꼿꼿이 버텨나가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업이 굉장히 타락했죠 계속 주인이 욕심으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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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막 같이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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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바라고 땅값 집값 올라가고 월세 타먹는 거 바라고 자기 실력은 하나도 안 늘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타먹기만 바라고 계속 종살이만 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이런 부동산 시스템 하나님께서 미가서에 보시면 땅에 대해서 어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 것만 취하는 땅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그 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만족하세요 집을 세네 채 살려고 비정 갖지 마세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져가지고 그 월세 타먹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땅이 있다 할렐루야 땅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땅 얻으시기를 제가 건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소산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얻으시는데 땅도 가족 숫자만큼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아내랑 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둘 정도만 평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있으신 분들은 자손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손이 많아지면 땅이 커야 돼요 자손이 많아지면 그렇게 해서 땅을 취하시고 집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터전 가운데 다른 일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역할 잘 감당하시는 염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손이 많지 않으면 그러면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집들을 과도하게 계속 취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이 계속 종살이 한다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종살이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피 땅 가지고 여러분들 편하게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돈 가지고 편하게 살면 양심이 활마진 양심장인 것입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부동산 사업으로 일확천금 노리려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땅을 취하시되 그 땅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랫동안 살 땅을 여러분들 취하세요 단순하게 딱 여기 있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땅을 딱 취하실 때 자손 만대에 있을 만한 땅 그런 땅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고 시내가에 어떤 비옥한 토지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실과를 내는 그런 어떤 땅들 요새 사과 영양분이 굉장히 줄어든 거 혹시 아십니까 1910년대 사과랑 2000년대 사과랑 비교를 누가 해봤는데 영양분이 몇 배가 떨어졌어요 땅이 오염되어가지고 그래요 계속 농약치고 땅에 걸음주고 독성걸음 그런 것들을 계속 주고 막 그러니까 저희 시골 목사님 저랑 요즘에 교제하시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농사만 계속 지다가 오셨는데 절대로 방울토마토 그냥 먹듯이 마시고 방울토마토에 농약이 그렇게 쳐진답니다 방울토마토가 왜 이렇게 반들반들 하냐 한지 아냐고 막 그렇게 농약을 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건강한 거는 농약 안 치고 뭔가 벌레가 먹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상추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 반들반들하냐 왜 그래요 농약 쳐서 그런 거예요 농약 쳐서 농약을 안 치면 구멍이 입도만큼 막 나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먹을 거예요 꼭 챙기셔야 되는데 땅을 점령하시고 그렇게 터전을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족하고 그리고 성전 그렇게 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부자 될 생각 꿈에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축복을 막 받아야 되는 에코스를 꼭 타고 다녀야 되는 물론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 때문에 타야 타고 그 타고 가야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은 있을 수 있는데 난 에코스만을 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목회자가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뭔가 집도 커야 되고 예 어떤 교회는요 어떤 집급 올라가면 에코스가 나와요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먹으려고 그렇게 라인 라인 타면서 막 여기저기 막 바라 여기 라인 끊어지면서 막 자기 생명 끊어지는 줄 알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어떤 교회는요 선교사님들 선교지 갈 때 사명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금 전도할 용으로 가야 되는데 에 미국 선교사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 그것도 애가 태어날 한 4, 5살 때 미국 선교사 가는 게 꿀보지 왜냐면 그때 이제 가면 유치원 애들 영어 연수 안 보내도 그냥 영어가 늘어요 그때 그거 따려고 라인 타는데 라인을 타면 그거 인사이동 때 그거 막 해준다라고 하는 지구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도 아닙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명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다 무슨 자기 이득 때문에 그렇게 자기 헤쳐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어떤 교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잘못된 어떤 사상 중에 하나가 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똑같이 봅니다 교인 한 명도 없어도 열매가 나타나면 주의 종이에요 한 명도 없어도 저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몇 명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한 번도 대답 안 해요 몇 명 세 보지도 않았어요 세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지하냐 몇 층이냐 이런 거 저는 사실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러면 내가 500명이면 어쩔 건데 500명은 어쩔 건데 500명이면 들러붙지 들러붙지 어떤 목사님 교인이 많아지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지니까 주에서 전화가 많이 온대요 뭐 좀 얻어먹으려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 비서를 안 둘래 안 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전화를 두 개로 운영하면 되지 그리고 가족끼리만 쓰는 핸드폰 그렇게 뭐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저한테 하셔도 제 연락처가 홈페이지 그 가입 제가 홈페이지 제가 아시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 홈페이지 세팅할 때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드려가지고 했는데 거기 홈페이지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전화했는데 웬만하면 전화하면 잘 안 받을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는 받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안 받아도 너무 시험 들지 마시기를 시험 드셔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저한테 상담 전화가 여기 지하교회 끝나고 여기 왔을 때 상담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거의 다 안 받아버렸어요 거의 다 안 받아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해야지 상담하는데 자꾸 이렇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구제사역 안 합니다 구제사역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제가 뭐 구제를 사역적으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안 합니다 저는 노숙자 밥 먹여주려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노숙자한테 말씀 전하려고 저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노숙자 사역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돈이 나와요 그거 세팅하라고 저랑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신학학위가 있거든요 신학학위도 있겠다 아이고 조금만 교육연수 3,4주만 받으면 복지 혜택 국가에서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모으고 또 노숙자들 모으고 하는 사진 딱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 국가에서 돈이 콩검물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씩 아내한테 막 남편은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아내는 유치원 사역을 하던가 뭘 하라고 하는데 물론 어린애들 교육 가리키는 거 저는 공짜로 가리키길 원합니다 저는 애들 가리킬 때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회비도 한 푼도 안 걷어요 회비도 안 걷어요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가운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받는 저는 돈 돈 주고 갈 바에 안 갑니다 그냥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무릎 꿇고 금식을 한번 일주일에 해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어디 5만원 10만원 20만원 내고 어떤 집회 가는 것보다 돈 없이 무릎 꿇고 오살리 기도원 금식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병 팍팍 났지 병 팍팍 났지 그리고 가정의 저주 다 끊어져요 지혜도 임해요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시는 여름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만몬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 만몬 숭배의 회개를 안 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교회 대형교회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가운데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대형교회 가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길 저는 건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한 식으로 선을 딱 끊어버리시는 식으로 선을 딱 기도원 간다 기도원 가세요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시고 집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깊이 뭐를 어떤 직분 가운데 관여하지 마세요 직분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거든요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받으면 소속감이 생겨서 막 하기 싫어도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차라리 직분 안 받고 하고 싶어서 봉사하시는 게 훨씬 낫지 직분 받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나 꽃꽂이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꽃꽂이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교회 사역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말씀 받고 회개하고 구원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키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이 커야 됩니다 집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땅 투기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난자들 나눠주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집 안에서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많이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빈하게 살면서 정치인이 되어줘야 돼요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청빈하면서 정치인이 나와야지 막 부자 가운데 정치인이 나오니까 지금 정치인들 부자 판검사 중에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저게 지도자 꼬라지입니까 국회의원 연봉이 우리나라 모든 직업 연봉 1위랍니다 그러니까 좀만 버티면 연봉 1억 얼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이 나와요 그리고 연봉이 나와요 국회의원 끝나면 연금 나오는데 연금법도 아주 국민들이 아주 굉장한 어떤 사안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싹 몰래 통과해버렸어요 통과해 지들끼리 통과해버렸어요 국회의원 하려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를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뭔가 돈을 나눠주고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돈 타먹을 어떤 라인 타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끝에 다 돈 쌓아놓죠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 박정기 대통령 빼고 박정기 대통령 빼고 돈 안 쌓아놓은 대통령 거의 못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돈이 한 푼도 없죠 그러니까 박정기 대통령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박정기 대통령 죽은 다음에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쌓아놓은 게 없어 쌓아놓은 게 진짜 나라 사랑했던 거예요 물론 물론 어떤 어떤 부분에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하는데 아무튼 분명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국민들을 뭔가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5.16 뭐 쿠데타 쿠데타다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쿠데타 안 일어났으면 조폭들이 다 잡았습니다 조폭들이 그리고 쿠데타 피가 한 명도 안 흘려졌죠 전두환 쿠데타는 피가 있어요 근데 박정기 쿠데타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때 군인이 안 나섰으면 조폭들 천지됐다니까요 완전히 사회 개판됐습니다 개판됐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사람들 감옥에 쳐놓고 사기치는 사람들 감옥에 쳐놓고 이런 식으로 국권 요구를 이렇게 탁 장악을 하니까 좀 안 배웠어도 그렇게 장악했던 시대가 잘 사는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출신이 성폭행범이 지금 거리에 활보하는데 그거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성폭행범도 몇 번 성폭행범이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팔찌만 낀다고 됩니까 팔찌 빼는 법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팔찌 그리고 편지로 이런 사람이 당신 내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온대요 얼굴 사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놈은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폭행범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국가 정치인들이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잘못됐죠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 너무 세력이 세니까 야당 정치인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라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언론 우리 유튜버 수많은 유튜버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네이버 댓글들도 보니까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이슈 딱 뜨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지가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식으로 아주 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아주 정말 서민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예? 저는 어저께 찬양하다가 좀 울 뻔했습니다 저 어저께 신성훈 부사님이랑 같이 신성훈 부사님이랑 같이 제가 어떤 애국집회 찬양인도 신성훈 부사님이 저를 5고초련과 했습니다 3고초련과 했습니다 3고초련과 아니라 5고초련 찬양시키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해달라고 나 혼자 해도 좋으니까 내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요일 날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족 모임으로 제가 계속 했어요 장모님 만나러 다니고 처형 만나러 다니고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오리고기 먹으러 가고 가끔씩만 그랬단 말이에요 가족 모임으로 토요일 날 했는데 오시라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처음에 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가족 모임 우리 그 시간 아니면 우리 만날 시간 없어요 막 그랬는데 노인분이 그렇게 막 애절하게 하시는데 제가 한 주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주 가지고 안 돼 두 주 두 주 그럼 두 주만 하면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아사사사 두 주 딱 했는데 또 다음 주에 돼 보니까 아휴 오늘 망쳤어 막 이러면서 찬양 망쳤어 막 자꾸 막 이러면서 그거 뭐 나보고 어떻게 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 막 계속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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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매주 가게 됐습니다 매주 가게 됐는데 어저께 우시더라고요 신성 목사님 신성 목사님 사모님 지금 폐병 걸려져서 죽기 직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막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 노인분이 그것도 우는 것도 3분 4분 3분 4분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라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신성 목사님 아버님이 공산당원한테 죽었어요 공산당원이 아들 앞에서 죽였어요 아버지 몽둥이 맞아 죽는 장면 공산당원한테 몽둥이 맞아 죽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이 어릴 때 공산당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월남 파병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로 진짜 어떻게 망하는지 대놓고 보고 오신 거예요 진짜로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로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실 때문에 그때부터 연설이 달라지죠 우리 대한민국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방공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진짜로 먹힐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아 너희들 니들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연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헌신하게 됐는데 어르신들이 나라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저 우리 나라가 이 정도까지 지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진작 이 교회들 심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만나시는 제가 목사님들 지하에 교회 한 명도 없는데 전도하러 다니세요 맨날 그 홍대 가가지고 그 젊은이들 죽어간다고 맨날 그 누가 들어줘 누가 들어줘 아무도 안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저도 옆에 따라가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근데 매일 나가가지고 매일 전도하세요 매일 전도하세요 근데 교인은 한 명도 없어 지하에서 저의 교회를 위해서 새벽 두세 시까지 계속 기도하신대요 저의 교회를 위해서 저는 저는 그분이 저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교인이 사실 교인이 없어서 설교할 때도 저도 있었지만 있어서 설교할 때가 더 쉽거든요 근데 없어서 없어서 설교할 때 제가 아내랑 저랑 둘이 있다가 한 분이 왔어요 딱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왔으니까 제가 막 열정적으로 불을 내서 막 할머니한테 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WCC는 우상선배입니다 막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졸아버리시는 거라 졸아버리시는 거라 저는 진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했는데 3년 동안 조시는 겁니다 3년 동안 조시는 겁니다 아 근데 그때 제가 또 회개했던 게 저도 나도 졸았구나 옛날에 내가 이때까지 졸았던 건 다 회개한다 그래서 나 앞으로 내가 다시는 안 졸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손에 이렇게 막 이렇게 꼬집습니다 졸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거나 이게 사실은 말씀 듣는데 아픈 거예요 허벅지가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시골 시골 목사님 시골 목사님 그 교회 지하 곰팡이 나는데 새벽 4시까지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한테 계속 어떤 나라민족을 위한 어떤 정보 자료 있으면 계속 카톡 카톡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전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어르신분들 태극기 안 들었어 봐요 초반에 큰일 났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태극기 어르신분들 욕하죠 참여도 안 해보고 그 어르신분들이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는지 그걸 이해하려고도 하지 못하고 틀딱 틀딱 무슨 충 이러면서 니들이 니들이 지금 사는 이유가 그분들 때문이야 그분들 그분들이 그분들이 태극기 안 들었으면 진작에 큰일 납니다 일단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목회자들 교인 별로 없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복음에 미치신 분 미쳤다라고밖에 할 수 없죠 저는 제가 개척해봐가지고 안 거예요 교인 한 명도 없을 때 개척해봤을 때 가족들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교인 한 명도 없고 월세는 내야 되고 하는데 혼자 무릎 꿇고 기도는 안 한다 그러고 일을 해야 돈이 나오지 근데 그냥 무릎 꿇고 예배드리도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점점 가족 구성원 근심은 깊어지고 근심은 깊어지고 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머님한테 패가 많이 됐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근심 걱정 제가 아마 제가 수명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개척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물 끓고 계속 여기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상황들 끝까지 견디시면서 저보다 더 오랫동안 계속 견디시면서 그렇게 배척받으면서 가족 지하교에 헌신하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에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하느님 앞에 에스겔과 같이 파수권의 역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에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칠 만한 때에 뭔가 외치고 그리고 그 1인시라도 한번 나가보시고 이거 진짜 정치인들 연금 그만 타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들이 국회의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인시라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뭔가 글을 쓸 수 있고 뭔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느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전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전도하시기를 제가 건면해 드린 것입니다 신수홈 아 전가렙성도사님 5월 둘째 주부터 여기 새신자 이제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전도를 안 하면 영이 반드시 죽게 되어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도 안에서 왔었던 거예요 전도 안에서 왜냐하면 목회자가 전도 안 하면 예수님 말씀 안전하면 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서 오셨죠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한테만 말씀 전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핍박받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못하는데 목사가 전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백에 한 명이라도 돌아옵니다 안 하면 안 돌아오는데 천에 한 명이라도 돌아와요 이번 주에 제가 전도하러 강남에서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떠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제가 막 인사하니까 어 막 저한테 더 90도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또 인사하니까 또 더 90도로 막 인사하고 또 인사하니까 또 더 90도로 떠나가면서 막 몇 번씩 서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예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 가운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전했으면 그 사람 그렇게 반응 안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마 좀 찔릴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하나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 어떤 능력자 어떤 정치인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친구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문제를 철폐하셨습니다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막 외치고 다니는데 누군가는 찔릴걸요 진짜 죽거든요 진짜 죽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죽어가는데 어떤 자를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외치지 않으면 외칠만한 때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할 만한 때 전도하시는데 가정 가운데 오픈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여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꼭 밥을 먹여주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렇게 전도를 저는 여러분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든요 목요일날 한번 전도해보시기를 제가 권민해드리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 예배 없죠 화요예배 금요예배 있잖아요 목요일날 한번 시간을 내서 어떤 불신자 있잖아요 주위에 그러면 한번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해서 혹시 천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여기 있으신 어떤 분들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미 여기 있어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이를 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간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제가 권민해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망의 서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정말 너무나 귀한 나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할 수 있는 나라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피 땀 흘려서 눈물로 이렇게 일구어낸 이 터전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 우리 젊은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풍족하고 저렇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다 어디로 붙어왔는지도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감사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틸딱이라느니 무슨 충이라느니 하면서 욕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인권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고소하고 고소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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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아비의 마음이 아비의 귀로 돌이켜지 않는 망하는 세대 가운데 지금 치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과 같이 써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분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 주위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죽어간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도를 이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어린 세대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를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자유롭게 증거되어 주시옵소서 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믿을만한 때 믿고 성포할만한 때 성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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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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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하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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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 세대가 간 후에 우리가 어찌 아버지 아버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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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린 세대들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 어린 세대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부끄러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보셨는지 아버지 우리 어린 세대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강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불쌍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세대 어떻게 아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우시며 아버지께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며 아버지 죄가 관용할 때까지 아버지 은혜의 때를 두시다가 반드시 때가 될 때 심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어린 세대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여기 계신 분들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노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지 말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 열라봐 열라카 열라봐 쓰게 되면 아버지 우리 어린 세대를 대신하여 아버지 강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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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아파하게 하시오